일단 소변은 절대 참지 마라 참는 훈련을 해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오시는데 참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종환위원 송기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을 찾는 환자분들 대다수가 느끼는 소변 증상 즉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시원치 않거나 잠뇨감이 있거나 급박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희 환자분들을 제가 치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립선이 아주 정상이네 2배 3배 정도 돼도 소변을 아주 시원하게 잘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립선이 비교적 자꾸 건강한데도 소변 증상 즉 빈뇨나 잔뇨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환자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진료를 하다보면 전립선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증상이 시원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은 아주 양호한데도 소변 증상을 느끼면서 전립선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소변 증상의 주된 원인은 방광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방광의 어떤 용적이나 잔뇨량을 체크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광의 어떤 기능 저하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방광 기허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방광의 탄력성이 줄어들면서 소변 배출이 시원치 않고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고 아주 예민해져서 이제 이런 경우에 소변 증상이 나타나고요 여성분들은 검사에서 이삭이 없어요 또 방광의 염증도 없고 뭐 기질적인 질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뭐 시원치 않고 잔뇨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역시도 방광 기능상의 문제지 어떤 검사상의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방 치료의 강점이 그런 보이지 않는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데 아주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환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남성분인데요 50대 후반에 남성분인데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5년 열흘 치료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소변을 하루에 막 한 4,50번 본다고 할 정도로 너무 자주 가고 소변량이 정말 찔끔 나올 정도로 심각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약 복용을 한 거 보니까 근육이완제나 알파 차단제 콜콜린제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복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예전에 소변 참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사를 하는데 소변을 계속 참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면서 이런 질환으로 도생을 해서 이제 그동안 치료를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치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진단을 좀 해봤더니 그분이 소변이 200cc가 있었는데 소변 후에 180cc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뇨가 거의 뭐 한 90% 정도는 남아 있다고 볼 정도로 방광 기능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광 기능을 이제 구하는 약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차차차차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잔뇨 양도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결국 8개월 후에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소변을 보고 잔뇨 허감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호전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직 젊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능했던 거고 연세가 많을수록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연세가 많을수록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방광 기능이 약해지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방광 기능이 약한 건 일단 선천적으로도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도 소변을 뭐 남들보다 좀 자주 간다든지 이제 이런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가장 주된 이유는 일단 소변을 찾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한두 번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방광의 칼력성이 약화되면서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또 약해진다는 건 예민해지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려움을 느끼고 또 방광 기능이 약하니까 배출하는 힘이 약해서 또 소변이 시원치 않아지는 거고 또 소변을 다 배출을 못하면 잔뇨가 남아서 늘 잔뇨감이 남는 거거든요 어쨌든 소변을 오래 참는 거는 방광 기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 출산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 임신과 출산 후에 방광이 막 이렇게 억눌려져서 그 기능이 좀 저하된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허리모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 수술로 인해서 방광 중추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흡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변을 참으면 방광의 기능이 왜 약해지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방광은 풍선처럼 바람불 불면 방광이 쭉 팽창됐다가 근육의 힘으로 수축이 되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뇨가 남지 않고 또 일정한 양이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수축을 하면 소변을 보고 이래서 하루에 5회 내지 8회 정도를 보면 이제 정상적인 그 방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소변을 참아서 방광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면 이게 이제 늘어져서 회복하는 힘이 떨어지게 돼서 자꾸 예민해지고 약해지면서 소변의 어떤 조그만 자극에 의해서도 반응을 빨리 하게 돼 그래서 요해를 자꾸 느끼고 또 막상 소변 보러 가면 이 짜주는 힘이 약하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거거든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다리 근육 우리는 이제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육들은 내 의지대로 이제 운동을 통해서 뭐 단련을 하면 힘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장근육도 특히 이제 평화근들 이거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약해진 방광을 강화시키겠다고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라는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면 방광도 자연히 그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방 치료 원리가 어떤 보호하는 그런 약들이 있고 얼마든지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런 한방 약 중에는 이제 육미주양탕이라는 그 비뇨 생식기 질환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복분자라든지 뭐 산수유라든지 뭐 이런 특별히 이제 소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을 가미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소변 증상이 많이 개선되면서 방광의 그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변 증상으로 불편한 이런 환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소변은 절대 참지 마라 참는 훈련을 해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오시는데 참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참을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이 그 요해감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술이나 카페인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또 아랫배나 하초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 복광 내 순환이 잘 되면서 그 기능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방광 기능을 치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해서 빈뇨라든지 잔뇨, 야간뇨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으면 자연적으로 오는 이런 현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